암세포의 속임수로 공격을 멈춘 면역세포를 재가동하는 방식의 항암제가 최근 미국에서 승인됐습니다. 악성피부암인 흑색종을 대상으로 부작용 없이 놀라운 치료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악성암인 흑색종에 걸린 환자입니다. 검은색 암세포가 등의 3분의 1 정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흑색종이 빠르게 번지는 것은 암세포가 면역세포의 공격 기능을 정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암세포가 특정 단백질을 분비해 면역세포 표면에 부착시키면 면역세포는 이를 빨간 신호등처럼 인식하고 동작정지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외 연구진이 면역세포의 정지 상태를 풀어 면역세포가 다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항암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항암제는 암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을 밀어내고 면역세포 표면에 붙습니다. 이렇게 되면 면역세포는 동작정지 상태가 풀려 활발하게 암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환자의 72%가 부작용 없이 암 크기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또 34%의 환자는 줄어든 종양이 다시 자라지 않았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이 물질을 흑색종 치료제로 승인하고 다른 암에도 효과가 있는지 임상시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 미 식품의약국 FDA 미 식품의약국 FDA